자, 안녕하세요. 네. 개인 넓은 언덕 맞기 가볼게요. 손풀기로 일단 한판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거는 손풀기로 하는거야. 일단 손풀기로 이거 한판 하고 제가 좀 새로운 유즈맵 좀 해볼게요. 손풀기로 이거 한 다음에 안해본 유즈맵들. 그니까 단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뭐 공략이야 이런 것도 한 번도 검색 안해본 유즈맵. 조인을 해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이거 한 다음에, 네. 하도 제가 유즈맵을 하는 것만 하다보니까 이제 봐주시는 분들이 항상 똑같은 유즈맵만 하면은 또 보는 재미가 좀 많이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다른 유즈맵은 내가 잘 못해서 아니 못하면 오히려 더 그게 재미없지 않나? 좀 할 줄 알아야지 재밌지? 안 그래요? 마이네 발표 죽어라. 참고로 파벳도 있다. 중요한 거는. 그냥 싸웁니다. 그냥. 그냥 싸워도 이겨. 해왔ability. 오. 시원하다. 좋아요. 장 그다음에 저그 한 번 해볼게요. 오오, 나쁘지 않은데 은린다. 내려와서 싸우면 안 되겠지? 솔직히 저는 tee paler를 원했는데, 오늘은 B emergence 가 안나왔네. 이 한 군데들에다 모여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히드라랑 같이 싸우면 될 것 같아요 올라와봐 얘들아 럴커가 일단 최대한 못방을 해주는거야 겹쳐져있는 럴커가 어느정도 못방이 되기 때문에 못방 해주고 나머지는 언더 히드라로 나머지를 다 정리시켜줍니다 점사로 다 죽여주겠어 좋았어 딜러 25마리 히드라 35마리 페란 한번 가볼게요 큰일났는데 큰일난거 같은데 괜찮을려나 이거 이원판 좀 고비다 아니 근데 SCB가 또 골리앗을 고쳐주는데 굉장히 좋아서 몰라요 아직은 아직은 모르겠어 근데 분위기는 그렇게 좋진 않아 그렇지 SCB 고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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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고쳐 얘를 잘 고쳐야돼 아 저쪽 뚫리면 안되는데 힘내 SCB야 힘내 잘 고치기만 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어 힘을 내란 말이야 버텨 버틸 수 있어 아 나머지 SCB도 좀 어떻게 이렇게 하고싶은데 아 이거 못깨겠네 이렇게 하루종일 계속 고치다보면은 만약에 안죽는다면 깰 수 있겠지만 이게 힘드네요 아 죽겠네 이걸 언제잡아 어느세월에 흐흫 혹시라도 또 질덧이 이 골리앗에 달라붙으면은 공격하면은 이거 터질거 같은데 골리앗 아 두 마리 붙었어 터지겠는데 설마 이걸 깨나 설마 이걸 깨나 아 내 전환기는 아파 질러서 제발 죽어라 저 질러서 한 마리만 죽으면은 깰 수 있어요 아 제발 어 죽었어 이제 히드라 같은 경우는 조금만 때리면은 죽거든요 한 여섯방 깨겠는데 아 천천히 좋았어 두 마리째 다섯마리 여섯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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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열 한마리 열마리정도 남은거 같거든요 그래서 까딱 해가지고 티를 잘못 누르면 망합니다 아 손아퍼 그래도 내가 반드시 깬다 포기는 안한다 포기 안하면 깰 수 있다 라이프가 하나 남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면은 깰 수 있을 거예요 충분히 몇 마리 남았죠? 4마리 남은 건가요 이제? 4마리 남은 거 맞지? 그럼 이제 싸워 그냥 그냥 싸워 그냥 싸워 와 23킬이야 대박이다 진짜 대박이네 이걸 깨다니 히드라 44마리 케란 오오오오오오오 마인을 저쪽에 깔아야 되겠다 나오는 쪽에다가 한 15초 쯤에 딱 가서 깝니다 빼 빼 빼 이제 빼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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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져라 그렇지 와우 완전 시원해요 이거 마인의 터지는 방금 히드라 보셨어요? 대박이었죠 핫템 10마리 아콘 14마리 이것도 테란 가야지 핵 핵 나왔으면 좋겠 어 내가 되게 되게 뒤로 빠져있어 마인 깔아야되니까 아 이거 핫템이 다 죽어야되는데 이거에 제발 다 터져라 와우 좋았어 좋긴 좋았는데 이걸 깰 수 있어 길나 아니 근데 좋긴 좋았는데 이거 깰 수 있을까요? 못 깨겠는데 아 도망가봐 아 깼네 깼네 와우 못 깨는 줄 알았네 와 진짜 다행이다 질럿 35마리 또 벌처 나왔네 근데 이번 벌처는 굳이 가서 여기 앞쪽에다 마인 까는거 보다 여기다 깔게요 어차피 질럿이라서 뛰어오면서 다 밟거든요 마인은 좋았쓰 나머지 마무리 흫 아 다 테랑 골라야되는 그런판이네 웬만하면은 오오 좋아 뮤탈리스크였는데 이 공중 안나오면은 난감해지거든요 못 깨거든요 공중 안나오면은 근데 완전 공중 공격 굉장히 강력한 것들이 나와줬네요 골리아제나가 마린까지 엄청 많이 나왔네 이거는 미리 스팀팩을 먹어줍니다 매직룰의 치료를 받으면서 공격을 하는거죠 공격을 하는거죠 그렇다면은 이 저글링과 미탈리스크는 녹아버립니다 아 이것도 테란이잖아 상대방 저그인이셔가지고 어? 아 큰일났는데 이거 마인 진짜 초대박 터져야돼 이거는 마인이 진짜 대박 터져야되는데 대박 터져야되는데 마인 대박 터져도 못 깰수도 있어요 오늘은 제발 제발 터져라 오오오오오 와.. 오늘 마인 제대로 터지는데 오 완전 걸쳐날인데 벌쳐야 마인 쓰읍 장난 아닌데 진짜 이번엔 테란데 갈게요 왜냐면은 고스트를 아 고스트 나왔네 마인까지 또 나왔네 먼저 일단 한 17초? 요 정도쯤에 핵을 쏠게요 마인도 깔고 지금, 지금 쏴 마인 깔아 핵 쐈어? 아 뭐야 얘 뭐해 아 미쳤나? 핵 왜 안쐈어 아 그래도 마인의 이해서 다 터졌네요 근데 와 핵 쏠 필요가 없었네 핵 괜히 쐈다 아 핵 아낄걸 하지만 그래도 시원하게 아 핵 안쌌네? 아 쐈구나 아 뭐야 아 야 잠깐만 어 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어우 나 깜짝 놀랐네 아 못 깨는 줄 알았잖아요 핵을 이상한 데서 써놨어 이거 토스 한번 가볼게요 아 큰일났다 이거 야 내려와 있어 내려와 있어 야 구석댕이 짱 박혀있어 알았어? 절대 건들면 안 돼 애들 아 어디가 너네는 아 아칸들이 미쳤나 가만있어 좀 제발 좀 나대려고 하지말고 왜 영웅, 영웅 되려고 그러는거야? 왜 나대 안전하게 해야지 일로와봐 애들아 야 벌처 일로와 야 마컨으로 벌처 계속 먹어주면서 하면 될거 같거든요 벌처들이 딱 몇마리 이렇게 나왔을때 이런거 아 왜 안와 쟤네 올듯올듯하면서 안오네 야 벌처 빨리와 아 파벳은 필요없어 벌처만 있어야돼 벌처 지금 지금 파벳은 별로 필요없어요 벌처만 먹으면 돼 그렇지 아 건들지말라고 이씨 이리와 아 망했다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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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마 가지마 됐어 됐어 자 벌처를 뺏은걸로 이제 마인을 까는거죠 너도 일로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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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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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마인 역대방 터지면 안된단 말이야 마인 있는거는 최대한 다 써버릴게요 안돼 오 오 오 오늘 왜이렇게 개인얼 먼누마켓 쓸 일이 있지 일로와 벌처 일로와 벌처 한번 더 내려와봐 어 일로와 벌치 이제 그냥 싸워도 될거같은데 그쵸 이제 싸워도 되지않을까 싸우자 이제 이길수 있어요 스톰이나 먹어라 축적해놓은 스톱 한번 더 있다 좋지 좋았쓰 좋았쓰 저글링 60마리 히드라 15마리 테랑가야지 이거는 저글링 60마리 히드라 15마리 아아 테랑칸 내가 잘못이다 저글링이 울트라였나요 내려가야되겠는데 비쌰 내려가도 잘라나 아우 울트라 개 많아 불질러 불질러 빨리 오오 불질러 좋아좋아좋아 어 불 제대로 지르고 있는데 아 근데 못깨겠는데 분위기가 아 못깰 분위기인데 울트라 몇마리 남았어 한마리 두마리 세마리 네마리 다섯마리 여덟마리 남았어요 자폭할게요 이거는 어차피 이거는 라이프가 많이 남아있어서 괜찮아요 드라곤 28마리 이거는 저글를 가는게 맞는 판단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잘못된 판단이었던거 같아요 괜찮을라나? 저글링이 많으니까 저글링 믿어보자 그래 우리 저글링을 믿어봅시다 앉아 싸워 와 저글링 대박 역시 저글링인가요? 드라곤상들은 저글링이 짱인가요? 야 뒤로 빼 뒤로 빼 이거 아프단 말이야 이거 한대 맞으면 그냥 바로 죽어요 이거 저글링 아직 많이 있다 또 아드레날린 업그레이드 된 저글링이야 이 바보같은 드라곤들아 히네라 사실 말 가디언 나온 말이야 이건 올랜덤 한번 가볼게요 아아 큰일났다 가디언을 어떻게 잡지? 아 메딕 누나라도 좀 주지 아 이렇게 하면 가디언을 잡을 수가 없는데 가디언이 아홉 마리잖아요 아 진짜 가디언 개많이 개많이 나오네 진짜 최선은 다 해보겠지만 힘들 것 같아요 가디언 때문에 최대한 히드라를 많이 잡아줘야되는데 최대한 히드라를 많이 잡아줘야되는데 히드라를 다 못잡겠네 가디언을 어떻게 잡아? 잡을 수 있어? 너네? 메딕 누나가 없는데? 어떻게 얘네를 다 잡습니까? 말이 안되죠 아 아깝네 괜히 올랜덤 같다 골리아 30마리 이거는 토스지 무조건 토스지 토스 그냥 골리아 상대로 이제 토스 유닛이 좀 쎄거든요 드라군이나 아니면은 리버나 요런거 대신에 질럿만 나오면 큰일나구요 요정도면은 깰 수 있을 것 같아요 최대한 질럿으로 앞에서 못방해주고 뒤쪽에서는 드라군들로 언덕드라군으로 네 잡아준 다음에 스톰을 제대로 한번 뿌려주고 한번 더 뿌려주고요 네 그러면 나머지 다 정리할 수 있겠죠 좋아요 드라군 25마리 아콘 10마리 아 이거 어떤거 가는게 좋을까 토스 갈게요 토스 아아 큰일났다 큰일났는데 내려와서 쏴야되겠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네 이거를 이길 수 있을까요 이거는 못이길 것 같은데 진짜 상대방도 아칸이 많아요 아칸 아칸 갯수가 똑같애 심지어 정말 이기기 힘들죠 이거는 상성이 너무 안좋게 나와서 상대방이 드라군이 없고 그냥 질럿이었으면은 그냥 가지고 놀았을 것 같긴 한데 드라군이랑 아칸이 나와버려가지고 드라군이랑 아칸이 나와버려가지고 그거도 아니지 그거는 힘을 내 마린들아 너네들의 강력한 유닛들이다 메딕 누나도 세 마리 있잖아 아 역시 마린이 진짜 템플러 같은 유닛이 없으면은 질럿들아고 상대를 정말 강한 것 같아요 확실히 템플러한테 너무 약해서 그렇지 스톰에 의해서 많이 죽잖아요 C탱크 35만 이건 테란이에요 왜냐면은 같은 탱크가 나와버리면은 C탱크 올라올때 다 죽어버려요 마린까지 줄래 자 가자 어어 잘 터진다 탱크들 어어 C탱크 잘 터지네 라이프 지금 세개 밖에 안 남았네 보니까 이건 저그다 고스트 50만이 저그지 자폭맨 나왔네 자폭맨으로 잘 이게 부딪치면 될 것 같아 대기 제발 잘 잘 부딪쳐라 잘 알았지? 어어 제대로 부딪쳤어 잘했어 나머지는 그냥 럴커로 다 정리시켜버려 다 정리시켜버려 올랜덤 나도 올랜덤 가야지 아싸 전용균이 나왔다 그것도 가장 좋은 아비터가 나왔네요 아싸 다 죽었어 얼리기만 하면 무조건 이깁니다 이거는 뭐야 뭐야 캐리어야? 올려줄게 수고했어 다 올려줍니다 다 싹 다 올려 어 야 템플러 좀 무섭다 템플러 이렇게 과감하게 오니 불안하게 불안하게 아니야 이거 이겨요 불안하긴 한데 약간 불안해 보이긴 하는데 이길 수 밖에 없습니다 얼려놓면은 무슨 수로 공격해 상대방 애들이 공격 못하거든요 저는 근데 얼린거 공격이 가능해요 요즘에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렇게 얼린걸 다 공격해서 다 터뜨려 버립니다 얘는 공격력이 100이에요 100 대박이죠 어 이런거 조심해야돼 저런 템플러 같은거 조심해야돼요 망할 템플러라고 파트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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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추가 라이프 지급됐구요 질런 15마리 아콘 6마리 토스가야지 아 큰일났다 아 큰일났다 아칸을 어떻게 잡냐 진짜 큰일났는데 아 그냥 싸울게요 라이프 어차피 4개 있는데 혹시 여기서 몇 마리씩 끌고와서 싸우고 싶었는데 그냥 싸울게요 한번 더 써야되는데 아 제발 템플러 한번만 더 아아 아 아깝다 아아 에이씨 자폭해 그냥 어차피 못겠어 자 배틀 12마리에요 이거는 약간 도박이 쓰읍 있어야 되는데 아 제발 제발 부탁이야 디파일러 좀 나와줘 제발 제발 하아 망했다 배틀 13마리를 이걸로 어떻게 잡습니까 아 디파일러 한마리만 나왔으면 무조건 깨는건데 아깝다 라이프 한번에 연속 두개 깎이겠네요 큰일났네 어 얘도 공격 안하는데 아 그걸 파는구나 그래도 어떻게 못 잡나 키드라가 차라리 세 부대 정도 나왔으면 깼을 것 같은데 두 부대라 힘드네 아 아깝다 세 부대였으면 깨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좀 야비하게 여기서 대기타면서 한두 마리씩 계속 끌고와서 싸웠어야 됐나? 이제부터 그렇게 해야될 것 같아요 라이프가 지금 세개밖에 안 남아서 그렇게 해야될 것 같아요 좀 야비하게 좀 가야될 것 같아요 이건 테랑 갈게요 아 큰일났다 큰일났다 이걸 어떻게 깨냐 라이프 연속 세개 깎이게 생겼죠 네 큰일났어요 완전히 이걸 이길 수 있을까요? 차라리 올마린이었으면 몰랐을 것 같은데 파벳이어서 글쎄요 아 분위기는 왠지 깰 것 같은 느낌은 조금 드는데 못 깼어요 역시 메카닉이 너무 세네요 라이프 하나 남았네요 이제 진짜 신중해야 돼 드라곤 40마린이니까 테란으로 가자 큰일났다 못 깨겠다 이거 진짜 이건 못 깼다 큰일났다 큰일났어 어 뭐야 어 왜이래 렉걸려요 왜이렇게 아 이거 어떻게 깨냐 벙커를 수리를 해봤자 이게 가스가 들기 때문에 아 수리 안하는게 더 좋았을라나 이거 진짜 깼으면 좋겠는데 깨기 힘들겠지 깨기 힘들겠지 일단 최대한 가스가 들더라도 수리는 하고 있어 보자 어 escb 힘을 내 아 가스가 좀 많았으면은 몰랐을 것 같은데 어 깨나 이거 escb 파워 보여주나요 오 설마 깨겠는데 느낌이 좋은데 고쳐 고쳐 최대한 고쳐 이 벙커를 이 벙커를 고치는 데는 가스가 들거든요 메카닉 유닛 고칠 때는 공짠데 벙커를 고칠 때는 돈이 들어요 와 근데 깼네 이거 와 못 깨는 줄 알았다 다행이다 25라운드 하 페란 제발 오와 됐어 깼어 깼어 고수 나면 깼죠 여기 들어가면 되거든요 꿀자리 네 울트라는 절대 절대 못 들어오는 곳 네 울트라는 여기 절대 못 들어와요 뚱뚱해가지고 아 아 오지마 망할 울트라들아 멍청이가 되라 요 안에서 못 들어오거든요 못 들어오겠지 얘네 멍청이 됐나 건드려볼까요 멍청이 됐네요 네 못 움직여요 이제 좋아쓰 잘가 얘들아 좋아쓰 지금 라이프 하나밖에 없어서 최대한 신중하게 해야되요 게임을 진짜 꼼수를 최대한 꼼수를 부려야되 죽어라 오케이 질럿 35마리 드라군 20마리 하 어떤걸 가야되냐 토스를 한번 가자 이럴땐 토스 한번 가주면은 드라군 질럿이었죠 일단 질럿은 무조건 녹아버릴거고 악한에 의해서 드라군 싸움에서는 언덕에 있으니까 뭐 이기겠지 이겨야죠 무조건 이겨야되 질럿은 하나도 안 무서워 질럿은 오히려 질럿이 무서워해야지 상대방 그쵸 질럿에 스톰 안쏩니다 드라군 위주에서 싸야되 한번 더 아 드라군들 왜이렇게 아파 오오 그래봤자 언덕 드라군이 이길 수 있다 생각하니 뒤로 빼 뒤로 빼 뒤로 빼 오케이 최대한 시간 벌었다 이러면은 언덕 드라군이 무조건 이기죠 컨트롤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가가지고 그냥 어 싸우면 돼 와 지금 28라운드인가요? 27라운드네 테랑가자 아 좋아 괜찮다 아 라이프 하나밖에 안나봐서 어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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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아퍼 여기다 그냥 많이 깔고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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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빠져 그렇지 얘들아 오면서 다 밟으렴 지뢰밭 밟으렴 좋아쓰 28라운드 아콘 30마리 와 이거 이거 진짜 어떡하냐 뭐로 해야되냐 포르토스 믿는다 제발 와 다행이다 리버 있어서 정말 다행이네요 리버 없었으면은 큰일나뻔했는데 와 진짜 리버 있어서 다행이다 그리고 악한 몸빵도 좀 있어서 다행이네 자 이거는 리버 있고 없고 차이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리버가 없으면은 못깰거에요 아마 한 번 더 스톱 거기다 악한도 좀 몸빵을 해주기 때문에 앞에서 이거는 깼어요 아 왜 이렇게 아슬아슬하냐 라이프 하나 남으니까 진짜 아슬아슬하냐 자 이제 29라운드 울트라 6마리 히드라 40마리 차량 가야죠 제발 하아 복깬거 같은데 이거 히드라 있잖아요 아 히드라 어떻게 하냐 진짜 차라리 저글링이었으면은 깰을텐데 솔직히 울트라는 안 무서워요 근데 저 히드라가 무서운거야 히드라가 아 클났다 이거 히드라가 저렇게 치고 들어오거든요 그게 무서운거야 에이 망했어 29라운드까지 그래도 잘 왔는데 아까 라이프 많이 있었을 때 좀 어 평소대로 할걸 야비하게 근데 그게 뭐 야비하라 야비하다고 말하기에는 좀 그런거 같고 아 왜 이렇게 나오냐 하필이면은 여기 이 중요한 순간에 아 30라운드를 가기 전에 끝나버렸네요 아쉽게도 자 이렇게 해서 끝나버렸어요 수고하셨습니다